중국인들이 감기약을 사재기하면 일어나는 일. 야, 지금이라도 약사가 돼야 되나? 자, 중국인 인구가 한 14억 정도 되나요? 14억이 감기약을 하나씩 산다고 생각해봅시다. 아니, 사재기를 하면 한 10개는 사놓겠죠? 아니, 뭐 한 30개씩 사는 집도 있겠죠? 그렇다면 우리는 제약회사 투자라도 잘해야겠네요. 어디에 투자해야 될까요? 자, 중국에서 감기약 해열제를 막 사재기하고 있다고 합니다. 요즘 그래서 기업 이름에 제약, 약품만 들어가도 미친듯이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 국제약품, 명문제약, 이현제약, 유나이티드제약, 한미약품, 약품, 약품, 제약, 약품, 제약 예, 뭐, 그쵸? 뭐 테마성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말이 틀리진 않은 게 웬만하면 감기약이나 해열제나 항생제 같은 건 다 만들잖아요. 그래서 이때다 싶어서 난리가 났다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유는 다들 들으셨을 거예요. 중국에서 방역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중국이 그렇게 제로 코로나 고집을 부리다가 이제 열리는구나. 와, 진짜 호재구나. 좋다고만 생각을 했었는데 우리가 하나 간과한 게 있었던 거죠. 중국의 의료 시스템. 그러니까 풀리면, 14억이 나오면 퍼질 수밖에 없다. 이거를 일단 염두에 둬야 되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14억이나 되는 인구가 있으니까 거기서 이제 방역을 좀 그만해달라 시위도 물론 일어났지만 반대로 뭐 절반 이상은 아니, 우리 방역이 맞아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거 풀면 큰일 나라고 코로나를 오히려 아직까지도 되게 그 공포 속에 살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었을 거고요. 그러니까 이제 감기와 품절 사태도 일어나고 뭐, 베이징에서는 119가 5배가 늘었대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발열 환자가 열이 나요라고 해서 병원에 가는 환자가 전주보다 16배 늘었답니다. 이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발열, 내가 열이 나는가? 안 나는가?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죠. 코로나가 열려서 이게 내가 걸린 건가? 이런 사람들 진짜 많을 겁니다. 사실 뭐 저보다 똑똑하신 분들은 이미 예측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미국이나 뭐 이스라엘 같은 앞서서 방역을 많이 풀었던 나라들이 이미 겪었던 일이거든요. 여기서도 마스크 의무를 해제한 뒤에 일정 규모의 유행 확산이 다시 일어났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도 어떻게 보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하는 그런 과도기를 겪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고 해도 중국이 인구가 좀 많습니까? 그 과도기조차도 이렇게 요란하게 겪고 가는 거죠. 모르긴 해도 막 웃돈까지 얹어서 사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 당국에서 의약품과 폭리를 취하면 엄중 처벌을 하겠다라고 엄포를 놓을 지경이라고 하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만의 얘기가 아니랍니다. 전 세계가 올겨울 떨고 있다고 합니다. 이거 뭐지 싶어서 중국이 이 정도로 전 세계에 영향을 끼치나 생각을 했었는데 미국에서도 어린이용 경구용 액상 항생제 암옥시실린, 핌기, 품기, 타미플루 품기 현상 그 다음에 프랑스 암옥시실린, 세팔로스포린, 파라세타몰, 영국, 독일, 일타리아, 암옥시실린, 이누통용 항생제 뭐 암옥시실린이 뭔지 몰라도 엄청 부족한가 보네요. 보니까 이 트리플데믹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트리플데믹은 또 뭐야 싶죠? 그러니까 겨울이 되면서 코로나에 이어서 독감, 호흡기 세포 융합 바이러스, RSV까지 그리고 또 RSV가 여기 보시면 사진에도 어린이한테 주사를 놓고 있잖아요. 어린이들한테 문제가 되고 있어서 아까 그 암옥시실린인가 뭔가 하는 그 약품이 그렇게 난리라는 거예요. 팬데믹이 갔더니 이제 트리플데믹이라는 게 또 오네요. 우리나라도 뭐 예외는 아닙니다. 코로나 재확산세 은근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주변에 요즘 코로나 걸렸다는 분들 모르긴 해도 많아졌을걸요? 그래서 중국 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렇게 감기약 매점 매석이 시작됐다고 해요. 제가 사실은 감기약 알레르기가 있거든요. 타이레놀 성분 그거 먹으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별로 관심이 없는 분야인데 요즘 그냥 약국 자주 다니시는 분들은 감기약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다는 얘기를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하루 이틀 일이 아니래요. 웬만한 제약회사들이 비처방 제품 그러니까 약국 가서 살 수 있는 그냥 제품들로 돈을 많이 벌었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증감률에 눈에 띄게 증가한 게 쌍화탕류 62%, 판콜류 53%, 이게 다 감기약이잖아요. 그래서 정부에서 지난 11월부터 미리 움직였습니다. 이 트리플데믹 유행을 대비해서 감기약 증산이 필요하다. 매점 매석 단속하겠다. 근데 중국에서도 상황이 좀 안 좋아지고 생각보다 심각해지니까 가격까지 움직였더라고요. 아세트아미노펜, 이게 타이레놀 성분이죠. 이게 이번 달부터 가격이 20원씩도 올랐습니다. 이러면 말이 되죠. 그러니까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늘면서 Q가 늘었고요. 가격이 올라서 P까지 늘었으니까 제약회사들 돈 많이 벌겠네. 주가도 오르는 게 맞네. 이게 단순한 테마가 아니네.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실제로 올해 알게 모르게 이렇게 일반의약품 가격들이 은근히 많이 올랐다고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국내외에서 이렇게 환자 Q가 폭증하니까 제약조 급증, 급등 이해 되네. 근데 솔직히 이렇게 제약 붙고 약품 붙었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거나 살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단서로 중국과 한국의 공통점을 잡아봤습니다. 중국의 해외법인을 갖고 있는 회사 네 가지입니다. 한미약품, 일약약품, 녹십자, 대웅제약. 역시나 캐파가 크고 전통이 좀 있는 기업들이 중국에도 미리 진출을 해 있어요. 그리고 또 이거는 이번에 제가 찾다가 처음 알았는데 오리온홀딩스가 중국 제약사랑 손을 잡고 2년 전부터 진출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오리온이 단순히 과자 만드는 회사가 아니라 요즘에는 바이오, 오리온 바이오로직스라고 자회사도 생겨서 그걸 또 편입시켰다는 이슈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제약과이오 관심이 좀 많다고 하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데 나는 이런 무거운 종목보다는 그래도 중소형 바이오가 좋더라 하시는 분들은 또 이거 기다리고 있잖아요. 연말, 연시 가장 큰 모멘텀 중 하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네이버에 검색해보시면 이제 내년 1월에 여기 참가하는 기업들 리스트 쭉 나옵니다. 거기서 제약바이오 이번에 수급 물 들어온 김에 이거까지 해서 모멘텀 플레이 나쁘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긴 들어요. 물론 이렇게 아름답게 끝나면 좋겠지만 아시죠? 제약바이오는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상장 폐지 위기까지 겪었던 이런 기업 이런 기업 이런 기업 메디톡스도 문제 있었고 HLB도 마찬가지고 이게 2018년만 해도 진짜 막 날아갔었거든요. 날아갔었는데 요즘은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라인업에 보이지도 않아요. 거의 이 얘기를 왜 갑자기 해서 초를 치느냐면 아무리 감기약이 풍기고 약값이 올랐다고 하더라도 사실 누구나 만들 수 있다는 건 그만큼 경쟁의 위협도 높다는 거죠. 그리고 애초에 감기약이나 항생제가 제약회사들의 이익률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데요. 시장을 장악할 수 있는 신약이 있다거나 바이오 시밀러가 나왔다거나 그러면 모르겠지만 이 사태를 가지고 그렇게까지 큰 기대를 하지는 않는 게 좋다. 그리고 또 중소형주에 관심 가지시는 분들도 지금 상황이 녹록치 않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금리가 계속 올라갑니다. 물론 미국에서 금리 인상폭을 줄이긴 했지만 내년까지 계속 올린다고 한 건 사실이에요. 바이오 기업들이 아무리 기술이 좋고 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어도 돈이 나올, 투자할 구멍이 없습니다. 거기다 힘을 실어줄 투자자가 나타나기 어려운 상황이에요. 결국에는 뭐 하나만한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더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 제약회사도 아직까지는 실적을 봐야 된다. 특히나 올해만큼은 저는 올해, 아 내년이죠. 내년은 성장보다는 저는 생존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인데 괜히 기대감 이런 걸로 아무거나 건드렸다가 갑자기 그 기업의 빚이 얼마라더라 뭐 유상증자를 한다더라 이러면 그냥 그대로 거기서 물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DB금융투자에서는 뭐 한미약품, 대웅제약, HK이노엔 이런 종목들 제시를 하는데 이런 종목들이 다 또 신약 모멘텀도 있고 중국이랑도 또 연결고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무리하지 않는 게 좋다는 생각을 좀 갖고 있고요. 그래도 나는 새로운 게 좋다, 성장이 좋다 하시면 우리 또 키움증권에서 자랑하는 허혜민 애널리스트의 내년 연간 전망 자료에 자세히 나옵니다. 첫 번째,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의 개화 기대감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레카네맙이라는 치료제가 최근에 정말 핫해졌죠. 근데 그거를 만들었어. 그러면 누가 생산할 거야? 삼성바이오로직스만한 데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해당 CMO 물량을 가져올 수도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만약에 이렇게 알츠하이머 치료제 시장이 점점 확대됐을 경우에 관련 솔루션 중에는 우리나라에서 피플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가능성을 보여준다. 메디프론, 퀀타메트릭스 이런 기업들이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진단제 중에는 퓨처캠이 또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내년에 휴미라라는 글로벌 블록버스터 의약품 특허가 만료되죠. 이러면 또 이제 바이오 시밀러 업체들이 휴미라 대체하려고 그 시장 잡으려고 막 한번 불타오르지 않겠습니까? 거기서 과연 삼성바이오 에피스와 셀트리온이 얼마나 큰 파일을 가져갈 것인가도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황명석의 한마디입니다. 들어갈 땐 자유지만 나갈 땐 아닐지도 몰라 제약바이오에 해당되는 얘기죠. 제가 2018년에 증권사에 입사를 해서 제약바이오의 그 영광의 시대를 쭉 보고 그리고 지금 이 나락사태까지 다 봐서 더 민감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제약바이오는 다들 아시죠? 항상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제약바이오가 이렇게 날뛰면 그게 순환매의 끝이더라 라는 얘기도 증시에 되게 중요한 격언 중 하나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긴장해야 될 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Chelsea 통합리 민주당 항구 3. 6.